자 그런 비교를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나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죠 있죠 그분들 왜 그런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이게 그 부모님이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이랑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아내가 아내가 또 자기 남편을 다른 집 남편이랑 비교하는 것도 많이 하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일단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비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에서요 직장 상사인 분들 중에 아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일하면서 하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하기 같이 좋은 직장 상사니까 그분들 잘 쫓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딱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왜 피디나 감독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케이 딱 좋아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오케이 딱 좋아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좀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도 오케이 딱 좋아 이러면 여기서 스톱하고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냐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러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게 된다 아니 진짜 저희 예능 팀 감독님들 중에도 이렇게 나뉘어요 연기자가 더 하겠다는데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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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됐어 그만해 이런 감독님이 있는 거 하면 제 생각에 다 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조금만 더 해볼 수 없나 그렇게 바꿔볼 수 없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군요 그렇죠 장고 끝에 그리고 심지어 악수 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tv로 보면 그 뒤에 찍은 건 하나도 안 써 처음에 한 걸 쓰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더라 그렇죠 또 비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행복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실험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지친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한다 피곤한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피곤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 오케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저 사람이 받는 서비스보다 내가 좀 더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진상 고객 블랙 컨슈머 악성 민원인 이런 지수에서 상위권인 나라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상위권인 나라들이 대부분 바쁜 나라 네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많이 피곤하고 과로하는 그런 사회 이런 쪽이 또 비교를 많이 해요 나만의 기준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너무 막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 하나 더 있긴 있죠 정말 비교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취미로 비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 비교를 해야 되는 사람 누구죠?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자기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들이 못하고 자기가 잘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부장님인데 서병석 씨가 부장님인데 제가 이제 김상무가 서부장 이번에 훌륭히 잘했어 네 상무님 라고 하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서부장은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랑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르시시즘의 뺨이 높은 서부장님 서명석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팀에 저희 부서에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죠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들이 나보다 열등한 거 극단적 비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과도한 비교를 해버리면 나르시시즘이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끝판왕이죠 비교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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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